1. 태초의 빛 오늘 말씀은 태초의 빛, 태초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고해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새 인격을 가지시고 우준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으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는 신학적인 용어죠. 신학적인 용어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나온 구절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외국어로 말하면 옴니포텐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옴니포텐스 하신데 이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즉 전능을 표상하고 경험케 하는 그림의 질서이다. 말하자면 성령의 광유처럼 모든 개체, 모든 영역에 뻗어나가고 다시 고로 수렴되는 권능을 표현하기에 가장 합당한 시각질서이다.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쉽게 풀이를 한다면 옴니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모든 것을 어디서나 언제나라는 뜻이고 포텐스는 초인적인 능력,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옴니포텐스,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모든 공간과 시간, 장소에 나누어 존재할 수 있고 또 다시 모든 시공간을 모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조금 쉽게 말했지만 또 역시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무궁무진한 분이다. 상상을 초라하는 분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궁무진한 능력을 마술이나 어떤 쇼, 기적이나 인간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어떤 굉장한 마력을 행하시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는데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필사적으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순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의 인격으로 분업을 하시지만 언제든지 삼위인은 한 분, 한 하나님으로 통일되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뜬 위조인간을 우리가 사이버인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이버가 아니고 진짜로 그런 인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죠. 로봇인간이죠. 사람이 갑자기 로봇이 되어서 사방으로 막 흩어져요. 그래서 어떤 미션을, 굉장한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다시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조각들이 모아져서 로봇이 되어서 다시 또 사람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런 공상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가끔 있죠. 상상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실은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옴니포텐스적인 전지전능한 인간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은 그냥 물질적인, 육체만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고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영혼이 죄 가운데서 타락해서 죽었지만 그래도 그 아주 미세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영적인, 영적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인간의 남아있는 영성이 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방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그러한 전지전능한 인간, 사이버 인간, 로봇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다. 그런데 이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마귀적이라 그 말입니다. 사탄적이에요. 지금 시대는 가상현실을 넘어서 증강현실로 넘어가는데 이 증강현실이 지금 메타버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메타버스라고 해서 버스 타고 전국일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증강현실을 구체화한 것, 실제화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예요. 가상현실은 평면적입니다. 그냥 어떤 컴퓨터, 모니터 속에 들어있는 그게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은 3D를 고현하는 입체적 현실. 그래서 우리가 증강현실을 하기 위해서는 입체 안경을 쓰고 보면 진짜 내가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고 감정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떤 일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 같은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증강현실, 입체적 가상현실을 실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치, 금융, 예술, 문화 모든 삶 속에 투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금융과 예술과 정치와 문화가 그 증강현실, 3D 입체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현실이 있죠. 실제로 꼬집으면 아픈 현실과 가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현실이 있어요. 두 현실. 그래서 요즘 인간들은 참 이 두 현실을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하는 것, 증강현실 속에서 하는 일을 또 진짜 육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려고 하고 육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는 일을 이 증강현실, 메타버스에서 하려고 하면서 이 정신적 혼란이 옵니다. 앞으로 정신적 혼란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멘붕에 빠져서 내가 저 아바타가 난가, 내가 아바타인가 그것을 구분하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모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증강현실, 3D 입체 가상현실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있고, 또 여기 현실이 있고, 또 내가 거기 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상황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술인데 이것들이 사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위험합니다.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통적으로 정통적인 신앙은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변형을 시킨다든지 삼위일체를 부인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교단, 저 교회 또는 저 신앙이 정통적인가 아니면 이단적인가를 볼 때 삼위일체를 부인하느냐,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그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신학적으로 정립을 한 것이죠. 창조사역,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의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빛이요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만물을 계획하신 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성령 그런데 그분이 다 한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 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 한 구절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먼저 태초의 빛.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령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령. 지령하다. 지령하다. 명령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지령입니다. 명령도 강제적일 수 있지만 지령은 목숨과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간첩을 남한에 보낼 때 명령을 하다라는 게 아니라 뭘 보냅니까? 지령을 보내죠. 지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실패했을 때 독이 든 캡슐을 입에 넣고 깨물어서 죽어라.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냥 단순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지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없으면 죽는 거고 빛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라는 뜻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복을 좀 적게 받고 좀 살짝 혼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지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안 지키면 너는 죽는다. 생사의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내가 종교를 가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내가 그것을 종교로 하나님을 종교로 받아들여서 내 인격 수양 또 인간성을 좀 고향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죽어요. 그것이 바로 지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빛은 우리들의 생명과 깊은 생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지령형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생사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해 주신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으로 뒤덮인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하시면서 생명을 이 세상에 던져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인데 어떤 뜻이냐 내가 빛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빛으로 생명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뜻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생명을 이 세상에 던져주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서 땅이 식물을 내라 하면 땅에서 식물이 올라왔고 나누이라 그러면 나눠줬고 빛으로 그러면 빛으로 줬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주입이 된 것이죠. 다 들어간 것이죠. 하늘과 땅과 그리고 또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나무들과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쫙 비춰서 주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살아서 움직인다. 우리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에 있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 그만 이제 멈춰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계속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물론 세상이 죗된 세상이고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어떤 정치인들 또 독재자들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과거에도 나치, 공산당, 김일성, 일본 많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계속 역사를 타고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빛을 거두지 않고 그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빛이 쓰라.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의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빛이 쓰라 명하신 태초의 빛은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넷째 날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태양을 걸어놓으셨어요. 태양과 달과 우주계, 우주의 많은 별들을, 행성들을 걸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초의 빛과 태양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태양의 빛, 이전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과 우주계, 모든 행성들을 만들어 놓으시기 전에 가장 처음에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빛 주신 빛, 생명의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씩 둘씩 이 세상 만물에다가 그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다. 그러니까 태양은 나중에 생긴 것이지요. 태양의 빛은 물리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뜨거운 물리적인 빛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이것은 영적인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비춰주시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을 말합니다.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불덩어리라고 합니다. 태양은 약 5천 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쇠가 녹는 온도는 1538도이며 용암의 온도는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의 온도는 700도에서 1200도 백금이 끓는 점은 3825도 그런데 태양의 온도는 몇 도라고요? 5천 도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가기도 전에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태양을 많이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은 얼굴이 타잖아요. 얼마나 강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상당 기간이 떨어져 있는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햇빛을 받고 돌아다니면 얼굴이 까맣게 타요. 그만큼 태양이 뜨겁다는 거죠. 태양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불덩어리 그런데 태양은 액상 형태에서 끓고 있는 불덩어리인데 우리가 보통 액상의 불덩어리는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우주에 매달아 놓은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으신 태양은 부글부글 계속 액상 상태에서 끓고 있는데도 그 형체를 유지하고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태초의 빛은 불덩어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룩한 빛 진리의 빛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반대 진리의 빛이 없는 곳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이 없는 곳을 어둠이라 어둠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진리의 빛인 성령을 이 세상에 채우시고 그 반대현상 거짓과 악을 얻웁니다.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전지전능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옴니포텐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살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사는 자는 이제 생명이고 하나님의 빛을 떠나서 반대편에서 사는 자는 악한 것이고 어둠이고 죽음이다. 이렇게 미리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첫째 날의 창조는 영적 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고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둠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밑에서 사는 사람들 마귀의 그 손하기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귀의 손하기 위에서 놀아나는 사람들 마귀의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만 즐깁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돼.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만 살면 돼요.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무슨 사치든 방탕이든 쾌락이든 아니면 예술이든 음악이든 우리가 무슨 음악을 하면 선하고 예술을 하면 선하고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면 악합니까? 다 악한 거예요. 음악을 하든 과학을 하든 그리고 무슨 도덕교사가 되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공자활 맹자활 하든 설악자가 되어서 소크라테스의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 육체 안에 관 사람 하나님의 빛을 떠난 사람들은 다 어둠이고 악이고 그 결과는 사막입니다. 마귀예요. 학문에 있어서 어떤 것은 조금 차원이 높은 것은 저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다 똑같습니다. 다 마귀 손하기 위해서 요란하는 사상과 그러한 죄에 대한 이제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저게 뭐지? 천국?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영생? 거룩함? 진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가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그게 복이지. 죽은 다음에 다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악령 즉 마귀의 어둠에 갇힌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태초의 빛을 주셨고 그 빛은 예수 크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태초의 빛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빛에 있으라고 하셨고 그 빛은 세상에 있었다. 이렇게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지만 첫째 날의 태초의 빛은 창조라기보다는 존재 명령 즉 생존 명령 앞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빛에 있으라고 하신 것은 생명에 대한 명령이에요.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살아라. 생존하라. 존재하라. 그러한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 성령도 삼일체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주 가운데 그 성령의 빛이 그 가운데 머물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 첫 번째 날 빛의 창조였다.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세상에 계속 거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생명으로 너희들과 함께하겠고 생명의 빛으로 너희들을 계속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태초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과 죄악의 어두움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과 함께 빛으로 더불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 만물 우주를 빛과 함께 시작하셨을까 빛을 먼저 있으라 하신 다음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 살아있는 영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인격이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를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냥 빚었어요. 하나님께서 빚어서 그냥 형상에다가 생명만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에게는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넣으셨어요.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몸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영혼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잘 조화가 돼야지 진정한 인격체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또 뭐 수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발전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교양이 쌓아지고 인격이 돈독해지고 나중에 인격이 높아져서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안 그래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인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의지력을 발달시킨다 하더라도 인간의 육체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유혹 한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수련 지식 교양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인간적인 육체만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잘 알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고상한 사람이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것에 연루되어서 그 인격이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참하게 부끄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지 이거는 그 사람에게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뿐이지 다 그래요. 다 육체적으로만 어떤 인격을 싼 사람은 살펴보면 다 나옵니다. 그 사람 털어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거 끄집어내면 그 사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신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영과 육신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존재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태초의 빛 태초의 빛을 우리의 코에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을 육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육체 안에 하늘의 생명을 담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어둠이 없었어요. 오직 진리의 빛만이 그 인간의 영혼 속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며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육체로 이해하고 진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오직 태초의 사람뿐이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종종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짐승들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됐을 때 짐승들과 교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기 전에는 짐승과 새들 심지어 나무들과 꽃들과 모든 만물들과 내적 교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세상의 만물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마음을 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것이 누구의 안에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그래서 부조화가 없었어요. 만약에 지금 저보고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해. 아 그래 내가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진실하게 어떤 일을 해야지.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저기서는 막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효포함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했을 때 아마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만 지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 안 한다고 도망갈 거예요. 다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느 부분이든지 빵꾸가 날 수 있고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는 완력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빛과 어둠을 정의하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괴로워할 수 있는 내적인 영감인 성령 성령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둠은 성령이 없는 즉 하나님의 진리를 교감할 수 없는 무지와 죄악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둠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태초에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어둠이 없었을 때 어둠을 정의하셨을까 어둠과 빛을 나누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세요. 미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날이 올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와 짝짝공대에서 마귀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어둠이고 죄악이고 사망이다.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규칙을 정하는데 너희들이 규칙을 잘 지켰을 때는 이러한 상이 있다. 그것만 얘기합니까? 만약에 어겼을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벌을 받을 거야. 아직 애들이 규칙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은 왜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얘기를 합니까?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정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면 빛이고 규칙을 어기면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악이며 파멸이며 마귀에게 얽매인 삶입니다. 그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좋았더라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명하시고 빛이 세상에 가득 차있는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성령이 충만함을 보시고 진리와 성령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현금을 척척 내고 11조를 몇천만 원씩 내고 또 교회를 크게 지어주고 어느 나라 어려운 나라 가서 선교센터를 지어주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와 은혜 빛이 가득 찬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 좋았다는 뜻은 기쁨과 번영과 행복과 아름다움 즉 베스트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종복하고 다스림이 완벽한 상태였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섯 가지 복을 인간에게 명하셨어요. 상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종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빛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막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삶고 잘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 쓰라 거룩한 성령이 이 세상에 가득 덮였기 때문에 가득 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답고 완벽한 거룩한 청사진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성령을 가지기를 얼마나 소원하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반대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태초의 진리의 빛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증오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 성령께서 태초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빛으로 이 세상에 가장 처음 존재케 하신 성령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떠나가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빛 최초의 빛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재물로 십자가해 주고 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태초의 빛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세상만물 우주의 모든 원리와 인간의 몸의 원리 사고와 지식의 모든 원리를 태초의 빛 즉 성령 안에서 풀어가기를 그렇게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과학 또 예술 문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소소한 삶들이 성령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지 성령 없이 어둠 죄와 마귀 사탄의 계략 속에서 우리의 풍요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 안에서의 풍요는 그것은 저주예요. 지옥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원하셨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셨던 것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금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해 나가고 또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